안녕하세요. 트럼펜 연주자 박기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미시티라는 가벼운 제주곡 준비했고요. 이번 코로나19로 많이 지쳐계신 분들께 작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했으니까 짧지만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국제음악제가 2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울백신 캠페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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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